안녕하세요 조마문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마문입니다 앞서 짧게 또 ppt 감사 우려당부 영상으로 뵀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주제가 감사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을 준비해 봤는데 왜 이번에도 감사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많은 힘을 주시는 리프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짧게 또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전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조마문의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 안에 나루티미스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나루토 하면 조마문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때문에 사실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구독자를 8천명 될 때까지는 많은 나루티미스톰 컨텐츠를 많이 했었어요 그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조마문은 나루토로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2년동안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3년 했는데 3년 중에 2년동안에는 나루토가 아니라 제가 비디오 게임 유튜브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8천명에서 2만 6천명 사실 2배가 이제 되나요? 2, 3배 정도 되는 구독자 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나루토를 올리니까 이제 그동안의 공략 비디오 게임 영상을 또 편집 영상에 대한 노력이 바로 이제 3년 전으로 다시 조마문하면 나루토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냐면 나루티미스톰은 영원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비디오 게임 유튜브 채널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미래적으로 내다봤을 때 구독자분들께도 좋은 거고 저한테도 운영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고 저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루토 게임 영상 함께 비디오 게임 영상을 업로드를 동시 공개 재개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나루티미스톰은 이제 접근성 면에서 아무래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입맛을 많이 돌려놨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나루티미스톰을 이제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기에는 조금 이제 많이 거리감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지금 시기 자체가 왜냐면 제가 폴아웃이나 엑스컴2 확실히 조금 매니아층이 있는 게임을 또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루티미스톰4가 나오면서 확실히 조금 더 애니적인 접근성이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 조금 더 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둘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이제 유튜브를 비디오 게임에 비디오 게임 유튜버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중간 단계 다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나루티미스톰도 이제 물론 비디오 게임이지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비디오 게임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이질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다리를 제가 눌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입맛의 색을 바꾸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조금 이제 노력을 알아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유튜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나루티미스톰은 이제 접근성을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을 두고 있죠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서는 확실히 비디오 게임 게임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제가 합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은 여러분들께서 전 영상에서 많은 응원은 해주셨지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어... 많은 응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까 어... 감사는 드리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비디오 게임을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와 또 뭔가 계속 제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머리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생각한 게 조바문의 GT5 모드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다음 팟에서도 많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과는 많은 다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애청자 수가 12만 409명이에요 방송시간으로 보면 2406... 아... 방송시간이 아니라 누적 시청자 수로 보면 어... 2469만 9,413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수가 5천만 명인데 2,400만 명 약 2,400... 5천만 명... 아... 2,400... 5백만 명 정도가 이제 저 누적 시청자 수죠 사실 저도 유튜브보다는 방송을 더 많이 오래 했던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과는 많이 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방송이 확실히 방송적인 부분은 방송으로 하고 유튜버는 이제 유튜버대로 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조바문 GT5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드 설치를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이 설치를 해보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3일 정도 쉬었어요 사실 방송에서도 GT5 모드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접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중간다리를 놓기 위해서 조금 이제 조바문의 GT5 모드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현재 동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제가 이렇게 방송보다 사실 유튜브를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모드를 이게 어떻게 깔까요 이제 방송 시청자분들께도 물어보고 조금 이제 노잼 노잼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저는 유튜브가 더 미래적이고 방송도 방송이지만 저는 유튜버 분들과 더 함께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물론 방송에서는 방송가면 방송이 더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유튜브니까 유튜브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판단 미스가 될 수는 있어도 저는 항상 좀 많이 어... 항상 뭔가 생각하고 노력하려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고 진짜 유튜브를 위해서 진짜 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유튜버 분들과 함께 더 미래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방송을 조금 포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GTA5 모드를 이제 촬영을 해서 어...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유튜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GTA5 모드만 운영하냐 그러면 이제 조만문의 비디오 게임 채널을 이제 보고 있던 기존의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은 이탈을 하겠죠 또 그리고 또 나루티미스톰을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반 정도는 적응하시겠지만 또 거기서도 이탈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달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나루토 게임을 올리고 또 GTA5 모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하이라이트 레전드 영상과 함께 자막 영상 편집 모음 영상 올리고 함께 공포 게임 영상과 그리고 계속해서 공략 방송 PC 게임을 많이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4 그리고 Xbox One 이번에 또 디비전이 나오는데 어... 또 마인크래프트 컨텐츠와 함께 또 조만문의 GTA가 돌아왔던 다양한 영상들을 이 많은 영상들 함께 올려야 됩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했어요 저질러버렸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예 공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어... 더욱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조만문 유튜브 채널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접근성 면에서 더 다가가고 다양한 면에서 진짜 비디오 게임 유튜브를 어... 더욱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쯤이라도 좀 많이 1편이라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더 어... 유튜브를 많이 즐겁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 조만문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추가로 이번 조만문의 GTA 모드 어... 아이언맨 모드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역류성 식도음에 걸려서 목이 굉장히 안좋아요 지금 그래서 어... 그래도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니까 그다 보니까 좀 마이크를 좀 크게 두고 그래서 조금 사운드가 좀 쬐지고 좀 그런 부분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멘트 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다시 처음 이제 또 GTA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번에 감수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끝